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건당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조용국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16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제2호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제2호구안 제과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입니다.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관한 국가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습니다. 대통령 고유권 아닌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입니다.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. 매일TV 뉴스 조영국입니다.